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철입니다 오늘은 행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행운이 있다 없다 그것이 보다 더 중요한 게 행운을 불러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무슨 일을 할 때 그게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운은 결국은 실력에서 오는데 그 실력을 닦는 과정에서는 결국은 마음이 바탕이 된다라는 주제입니다 성공이라고 성공은 재능 플러스 운이라고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런데 큰 성공은 큰 성공은 조그마한 재능 약한 재능에 대운이 필요하다 이게 큰 성공이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운이 중요하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운 7 운이 70%고 이런 귀 혹이나 이렇게 복 이런 게 30%다 운치기삼이라고 하잖아요 결론은 운이 거의 다 100%다 이렇게 보면 좋죠 운이 이렇게 100% 있으면 무슨 시험을 봐도 고시를 봐도 수석이 될 것이고 국회의원 선거를 나가도 당연히 압승을 할 것이고 대통령이 출마하면 대통령이 될 것이고 돈을 벌려고 하면 돈이 벌어질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운이 있는 사람을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살아보니까요 그리고 운이 있는 사람하고 함부로 경쟁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거고 운이 있는 사람을 옆에 쫓아다녀야죠 결국은 비결이 그렇습니다 내가 운이 부족하면요 운이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분명히 그 운의 덕을 봅니다 그런데 엄한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내 운이 뺏겨요 한번 이 운이라는 거를 한자가 참표문자잖아요 이게 다 있어요 이게 군사를 말하잖아요 이게 군사잖아요 군사인데 이게 이렇게 축인데 이게 뭐를 움직이다 그러니까 이 군사가 뭐를 움직인다는 거는 이제 군량 물자를 군량이라든지 이런 물자를 움직인다 움직인다 이런 표현이래요 전쟁에서 군수 물자를 조달이 안 되면 전쟁은 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상대방 입장에서는 적군 입장에서는 뭐든지 보급로를 꺼내야 그게 이제 기본이 되지 않습니까 병법에 영어로는 우리가 이제 포춘이라고 하잖아요 포춘인데 운인이라는 거에 포춘인데 이게 이제 라틴 도마 그쪽 이제 어원이 포르투 나라를 했대요 운명의 수례 운명의 수례를 수례를 움직인다 여기도 움직인다 에요 움직인다 운명의 수례를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이 개념이 움직인다 운명의 수례를 움직인다 이거예요 그게 운이다 이겁니다 그게 제가 이제 글을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의 사설인가 칼럼을 보니까 이 팔자가 이렇게 옆으로 누이면은 이 메비우스 띠처럼 무한대가 되어버리잖아요 무한대 이거는 시작과 끝이 없는 거예요 이 시작과 끝이 없는 것이 뭐냐 우리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이런게 이거는 영원히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런데요 불생불멸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불구부정 더럽지도 않고 깨끗한 것도 없고 그 자체가 순수 자체니까 그러니까 이 시작도 없는 근본 끝도 없는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하다 이게 팔자를 움직이려면은 마음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결국은 움직인다 늘려면은 움직이는 그 기운이 뭐냐 이거죠 움직이는 기운이 뭔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운이 이 기자가 움직이 이것도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 에너지를 말하잖아요 에너지가 있다 이거예요 에너지가 분명히 에너지가 있다 움직이는 기운이 있다 이거예요 운명을 움직이는 운명을 움직이는 기운이 있다 그러면 이 행자는 뭐냐 이게 이제 예전에 상형문자가 이거하고 플러스 이거를 의미했대요 이거는 이제 사람이 이렇게 큰 대 자가 이렇게 올바르게 있는데 저게 요 자거든요 이렇게 기울어진 모습을 나타냈대요 이게 이제 죽음을 말하는 거래요 죽음 요 자요 이거는 역자인데 이거는 반대 반대 거꾸로 그러면 죽음을 거꾸로 한다는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료잖아요 불료 이거는 죽음을 죽음을 면한다 와 그러면 이 행자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단어입니까 죽음을 면하는 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만 해도 빨리 내 운명을 움직이는데 행운이 들어 행자가 들어가 버리면 죽음을 면할 정도로 그렇게 내 운명이 바꿔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행운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단어죠 그러니까 이 행운이 있는 사람을 당하겠느냐 죽음도 면할 수 있는 그건데 대단한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행운이 들어오느냐 요행으로 요행이 아닌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그래서 분명히 하늘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감나무 위에 올라가 이렇게 밑에서 입 벌리고 이렇게 떨어져라 떨어져라 그것도 뭐 일리가 있겠죠 그런데 어느 세월에 떨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수명이라는 거는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딱 그게 운을 불러 일으키는 그 능력이 분명히 필요하더라 그게 있을 때는 성공을 하고 그게 없을 때는 거슬러 올라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순풍에 돛달듯이 가는 게 아니고 역풍을 맞이하면서 향해를 하니까 항상 고달프죠 인간이 저도 이제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면 순풍에 이렇게 돛달듯이 가는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게 초심을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뭐든지 절실하고 그럴 때는 뭔가가 이렇게 도와주는 그게 있는데 기운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딱 내치는 그런 것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된 나무 고목 생화라 하잖아요 아니 이게 죽은 나무에서 꽃이 피는 거예요 대단하죠 어떻게 해서 죽은 나무에서 꽃이 핍니까 그 꽃이 피게끔 하는 뭔가가 뭐냐 이거예요 이게 이 기운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기운이 뭐냐 달리 말하면 공궁에 쳐 있어요 공궁 공궁에 쳐져 있는데 위기를 벗어나요 위기를 벗어난다 벗어나 이 벗어나게 하는 그게 뭐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이게 인연이다 결국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하느님이나 부처님이 뭔가가 그 사람을 위해줄 때 위해줄 때 하느님이 직접 내려와서 위해주겠어요 부처님이 내려와서 위해주겠어요 결국은 그 주변의 인연을 통해서 그 사람의 공궁함을 벗어나게 한다 이거예요 죽을 운명도 죽음을 면하게 만들고 그게 결국은 사람이 내 주변의 옆에 다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결국은 사람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어떤 경우에 저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써주느냐 제가요 사법시험 이제 30대 초반에 이제 합격을 했는데요 시험을 오랫동안 이제 자꾸 떨어지다 보면서 이제 나중에 동시 합격을 했는데요 그때 이렇게 시험장에 1차 시험장을 가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교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뒷문이고 여기가 앞문이에요 앞문, 앞문이고 여기가 뒷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니까 이맘 정도에 제가 앉아있고 이 사각 지점으로 애기애가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아침에 들어가 보니까 1차 시험장에 이제 시험 시간 전에 훨씬 들어가 있었죠 근데 이쪽에 있는 수험생이 왼발을 떨어요 왼발 이쪽이 앞이니까 이쪽이 앞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왼발을 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맞고 뭐 안 보려고 했는데 한 번 신경이 있으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신경이 날카로워지잖아요 벌써 이 시험장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는 신경이 깎일 대로 깎여져 가지고 아주 예민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말 한마디만 해도 막 이렇게 울화가 쳐오르고 막 화가를 내고 그렇게 되면은 서로가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떨어지는 거죠 이런 운동 같은 시합 같은 데도 가보면 막 예선전 이런 데 가보면 사람들이 경쟁의식이 하늘을 찌르니까 그때 말 한마디 한 번씩 하면 막 싸움 나고 그래요 그냥 싸움 나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엄청 조심하게 제가 말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인상이 조금 강한데도 최대한 공경스럽게 말을 했죠 이게 신경이 좀 거슬려서 죄송하지만 좀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흔쾌히 받아 주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하고 일교실을 잘 봤어요 오전 시험을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오후 시험이 되는데 이제 그 오후만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오후에 네 과목을 보는데 그 중에 이제 국제 제가 이제 선택 과목이 선택 과목이 이렇게 이렇게 OMR 카드가 있잖아요 선택 과목이 이렇게 있으면 제가 이제 국제사법을 선택을 하니까 가령 이렇게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쪽에 1, 3, 뭐 이렇게 4 1, 2, 3, 4, 5, 6, 7, 8 이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제가 1, 3, 8 이렇게 적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되겠냐 1, 뭐 1, 5, 6, 7 이렇게 적었다 이거예요 이렇게 잘못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국제법이 되는 거예요 국제법 국제법 기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후에 이 사람은 오전에는 왼발을 그렇게 떨더니 오후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자꾸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오전에는 다리를 떨더니 오후에는 왜 저런다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티는 못 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하는 말이 국제법 선택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닌데요 국제사법 선택 국제법 선택했구만 이러더라고요 와 그런데 이 거리가요 아무리 그래도 그래도 1미터 1미터 이상씩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이것보다 더 적은 이렇게 코드 동그라미에 줄쳐져 있는 거 이렇게 이렇게 한 거를 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저는 그 사람이 사람으로 지금도 그러지만 그 사람은 결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뭔가가 위해주려 하는 그런 뭔가가 능력을 가지고 그 순간 딱 했지 않는가 능력을 부여시켜 주었지 않는가 그럴 정도의 아직까지도 미스터리 하는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뒤로부터는 뭐를 사람이 원하는 걸 이룰 때 내 능력으로 된다 그런 거를 없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어떤 귀한 이런 운이 필요하다 운 없이는 뭐가 되지는 않는구나 그러면 그 운을 내가 운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면 그 운을 어떻게 불러 드려야 되느냐 바로 그게 이제 살아보니까 제일 관건이더라 이거죠 저는 이제 그때 고시 합격하고 나서 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쓴 글이 책이 이렇게 있는데요 얘기해서 이제 그때 느낌을 한번 적어 봤어요 그때 느낌이 제 느낌이 아 이러니까 그래도 저런 분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었고 있었겠다 사람한테 그렇게 보였겠다 첫째가 이제 제가 시험밀이 다가와도 초조함 보다는 배짱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훨씬 가볍게 쓴 거예요 모르는 거 안 나오면 되지 시험장에서 내가 아는 것만 나오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더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먹차 같은 거를 중요시 안했는데 그때는 책을 덮어도 먹차가 원히 보이고요 그리고 짜증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하려 하다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팍 짜증내고 욱하고 그랬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싫은 말을 들어도 기분 나쁜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필요한 말 외에는 별로 하지를 안 해 버리고 그렇게 말이 끊어져 버리니까 불필요한 그런 트러블이 없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마음이 참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그게 오해가 있으면 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하다못해 먼 산을 쳐다보고 있는 그 누렁이 그 눈빛만 봐도 그 누렁이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그 심정이 그리고 운동을 날마다 빼먹지 않고 했으니까 이 고시생이 뭐 이렇게 초췌해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가슴에 근육도 있고 복근도 있고 막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얼굴에 미소도 좀 환해지죠 남이 봐도 내가 고시생이라고 보지 않을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나 자신을 침잠 시키는 시간을 계속 가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내 자신을 항상 이렇게 좀 반성해 보지고 그러니까 좀 진심 진심이 가까워졌더라 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편한 마음으로 공부하려고 했고요 그러니까 오래 안 돼도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죠 예전에는 오래 안 되면 내 인생 큰일 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고달프게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런 생각 자체가 들어버리니까 고달프지가 않더라고요 힘들고 고달픈 거 참으면서 억지로 하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집착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헛것이 보이게 되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안 하니까 초조해지지가 않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 해도 될 실수를 안 한 거죠 그리고 시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시간이 결코 촉박하지 않다 시간이 바쁜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이 바쁠 뿐이다 내가 마음이 초조할 뿐이다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 시간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됐고 그리고 절실한 마음이었어요 절실한 마음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통을 이만큼 당했으면 됐지 않겠습니까 이제 제발 좀 그만 좀 풀어 주세요 이러니까 제가 어떻게 똑같은 실수들 예전에 범했던 실수들을 두 번 다시 반복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유혹이 와도 눈만 끈빡 끈빡 지나가게 되더라 그러니까 지성임은 감청이다 하늘이 돕는 자를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듯이 일에 회사를 부리거나 재앙을 가져다주는 상상의 존재이 말도 우리 마음에 틈이 있어야 끼는 것이지 틈이 없으면 끼지 못한다 바로 이러한 때 스스로 학객의 냄새를 맡고 상상이 아닌 실제 코로 맡을 수 있을 정도로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저도 이제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과연 그 이런 기운이 일단은 차갑고 냉랭한 기운이 있잖아요 이거는 운을 불러들이는 기운이 아니에요 오다가도 가버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이거를 망각하고 저도 이제 크게 이렇게 치고 올라갈 그 역량이 있었고 재능이 있고 그런데 그 운이 내 스스로가 내 차버리는 복을 차버리는 그런게 있다 이게 차갑고 냉랭한 기운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다 이거예요 이게 항상 가만히 보니까 따뜻하고 포근한 기운으로 바꿔져야 되더라 저는 그 생각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좀 부정적인 기운 이런 부정 뭐를 보면 좀 부정적인 것을 먼저 보는 거에요 97%의 긍정이 있는데 3%의 부정을 먼저 본단 말입니다 이게 아니고 좀 긍정으로 보는 이게 결국은 자기가 운을 불러들이는 기운이 되더라 이거예요 이게 운명도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기운이 된다 이게 이런 기운을 가진 사람이라면 절대 어딜 가도 배척당하지 않을 것이다 냉대 당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하기가 어려워서 못 한 거죠 행운을 운을 불러들이지 못한 거죠 잠시 있다가도 또 산넘의 산이잖아요 인생살이라서 어느 하나가 성공했다가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큰 세계로 나가게 되면 또 그만한 큰 마장에 따르고 장애가 따르고 그럴 때마다 더 따뜻하고 포근하고 긍정이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 한평생 사람을 자꾸 경쟁하면서 내가 꼭 잘 돼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시비분별하고 하면 차갑고 냉랭하고 부정하고 맨날 남 무시하기 바쁘고 시계하기 바쁘고 질투하기 바쁘고 그런 거죠 그러면 자기 인생에 뭐가 남느냐 이거죠 저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하라고 우리가 저물주도 이렇게 내가 너한테 시험을 내주겠다 그러니까 너가 어떻게 네 인생 어떻게 살아볼래 라고 하려면은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잘 사는 것을 택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웰빙 아니겠느냐 이거죠 그게 운이다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려면 이렇게 하려면 첫째가 바르게 살아야죠 일단은 바르게 살아야 이게 가능하잖아요 바르게 안 사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면 악하고 흉측하고 흉측하고 사기치고 이렇게 사는 사람한테 이게 오겠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안 오죠 당연히 아니 결이 틀려요 결이 사람의 목소리만 들어도요 사람의 그 다 그 마음의 심리가 늘 느껴져요 결이 다 틀립니다 결이 좋은 마음 가진 사람은 좋은 목소리 톤이 그 결에 묻어서 나오고요 그게 다 하확 성분이 그 목소리에 묻어서 나오더라 그러니까 저도 항상 웃고 하나 미소 짓고 따뜻하고 포근하고 긍정의 마인드를 항상 가지려고 항상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항상 살면서 자기 얼굴에 참 책임을 지라는 그 말이 바로 그거구나 그런 거를 느낍니다 자꾸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해서 세상 사례에 내가 뭐 접대받고 대접받고 뭐 이렇게 해봐야 얼굴에 술살만 찌지 악한 기운만 여기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뭐가 좋겠냐 이거 좀 세상을 아무리 변화시키려고 정의를 말해도 그 사람한테 이런 마음이 없으면 뭐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선거를 하면서도 구설수에 오른다 그런 경우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차갑고 냉랭하고 부정적인 기운으로 자꾸 세상을 단지하려고 부정적으로 분석하려고 하면 그런 구설수에 자기가 자읍자득을 하게 된다 이런 기운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말을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선거운동을 해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거는 이런 역량이 필요한 거예요 역량이 역량이 있는 사람이 운을 가지는 겁니다 운을 가진 사람이 역량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성공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미덕을 아름다운 미덕을 이런 미덕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따뜻하고 포근하고 긍정적인 기운을 가지고 누구나가 사람이 그 사람 옆에 같이 있어 보려고 하는 그런 게 되지 않느냐 저도 이거를 합격하고 난 뒤로 부터도 계속 이런 마음으로만 살았더라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50대 후반 넘어가고 이런 과정에서 이런 과정에서 이거를 지금이라도 크게 깨닫고 체득하고 이게 중요하구나 이게 사람을 변화시키겠구나 하면서 이런 사람을 이렇게 아 이게 기운이구나 그런 걸 제 건강을 위해서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기운을 가져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면역 항생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기운이 가장 큰 약이다 항생제다 백신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 화학물질인 그 백신보다도 이 기운 이 기운이 내 몸에 들어와서 온몸의 세포를 깨우고 깨치고 열리고 활성화 시키면 그 백신보다도 더 좋은 인공적으로만 백신보다도 더 좋은 화학물 물질이 우리 몸에 나온다 흐른다 그게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 몸을 전체를 흐를 때 어떤 질병도 범습을 못할 것이다 엄습을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